마지막 경기입니다. 메리 화이팅! 맞았다. 어, 메리. 갑자기 파워가 달랐어. 메리, 플리스, 플리스, 빅 파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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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, 어. 어, 어. 어. 어, 쎘다, 쎘다, 쎘다. 파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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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츠. 어, 세다. 파츠, 파츠, 파츠. 어, 세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체인지. 멤버 체인지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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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스태프 발바꿈치 스태프 발바꿈치 메리 플리즈 키드 밀란 키드 밀란 키드 밀란 오 빨라 빨라 오 빠르다 김종국 총 맞고 기절했으면 좋겠다 그냥 살짝 한 2초만 살짝만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메리 메리 아 메리 나온다 메리 스탠드 메리 스태프 오 빠르다 와 나온다 나와 오 오 오 더 세게 니하정 10분만 더 줘 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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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 요 요 요 요 여기 요 아 너무 웃겨 오케이 맨이 핵댕! 직권! 형! 얼굴 때리기 없잖아! 좋겠다. 너무 얄미워. 본능적으로 나간 거야. 내 생에 종국이 만든 걸 보다니. 나는 맨이 카운터 제대로 맞았어. 진짜. 네가 본능적으로 나간 거야. 땡큐. 와우. 저희 일단 등록비는 이쪽 3인팀은 총 45만 원 내셨고요. 우와! 진짜? 그리고 4인팀은 3만 원 내셨습니다. 야. 내가 낸 게 다라고? 최악의 3만 원 냈다고? 내가 3 냈어. 내가 2만 원 냈어. 내가 3만 원 냈는데. 뭐야. 진짜 좋아. 점수 공개하겠습니다. 네. 4인팀은 마이너스 78점이고요. 3인팀은 마이너스 105점. 에이! 뭔 소리예요? 누가. 누가 이렇게 많이 맞았어? 누가 100점이 많이 맞았어? 내가 무슨 100점을 맞어. 이렇게 살아있는데? 세게 때려줘. 세게 때려줘. 오케이. 코너를 버렸다, 코너를 버렸다. 자, 배 떼. 오. 아니, 그렇죠